이번 시간에는 CSS의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속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부모에게서 자식이 뭔가를 물러받는 게 상속이죠. HTML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엘리먼트는 그 엘리먼트의 컨텐트로 다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엘리먼트는 자식이 되고 바깥쪽에 있는 엘리먼트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따라서 CSS의 어떤 속성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SS는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칼라나 보더나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각각의 속성들이 속성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활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어떤 속성은 상속이 되고 어떤 속성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놓은 문서가 이 링크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W3C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이 컬러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inherit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상속이 되느냐 상속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yes면 되는 거고 no면 상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칼라 속성은 상속이 된다고 적혀있죠. 반대로 보도라는 속성이 있어요. 보도는 테두리죠. 보도 같은 경우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다시 이 화면에 돌아와서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상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카피해서 첫 번째 예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 중에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붉은색인데 여기에 안쪽에 있는 리스트는 두 개는 상속이란과 예제 부분은 컬러가 파란색입니다. 코드로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ul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ul은 unordered 리스트라고 해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가 ul 엘리먼트죠. 자 ul 엘리먼트에다가 컬러값으로 붉은색을 줬습니다. 컬러가 레드면 그 엘리먼트의 콘텐츠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들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먼트는 여러 개의 하위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엘리먼트들이 전부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예외인데 이거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단지 ul이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의 스타일값으로 컬러를 붉은색을 지정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html-li나 css-li 또는 선택자-li 같은 다른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컬러도 붉은색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여기 있는 이 li나 이 ul이 그 부모어 엘리먼트 이 스타일값이 지정되어 있는 이 부모어 엘리먼트의 css 속성을 여기서는 컬러죠. 이 컬러 속성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파란색이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ul 엘리먼트의 스타일로 제가 컬러는 붉은색, 아 파란색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ul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들은 바로 이 파란색으로 지정한 이 컬러 속성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해서 위쪽에 있는 ul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yellow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즉, 제일 위에 있는 이 언어더리 리스트에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전부 다 붉은색으로 상속이 되지만 이게 ul에서 스타일값을 지정하면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죠. 아래쪽에 있는 게 본인 엘리먼트 자신에게 붙인 css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cascading 이라는 부분을 할 때 배우겠지만요. 그렇게 되면서 ul의 속성은, ul의 컬러 속성은 yellow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기서 다시 ul의 스타일로 컬러를 블루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게 파란색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상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되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앞서서 이 단어를 시작할 때 엘리먼트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활용도에 따라서 상속되는 것도 있고 상속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ul 엘리먼트에다가 스타일로 보도값을 줬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ul 엘리먼트의 보도값은 지정이 됐는데 이 엘리먼트의 하이 엘리먼트들은 보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도라고 하는 속성은 이건 규칙 같은 겁니다. CSS에서 기본적으로 상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속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자, ul 엘리먼트의 모든 하이 엘리먼트는 자,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도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는 기본적으로 상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상속이 되는 것과 상속이 되지 않는 것 그건 어떤 차이냐면 이를테면 폰트 색깔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문서들이 부모 속성, 그 위쪽에 있는 컬러 정책을 아래쪽에 있는 하위 엘리먼트라고 하죠. 하위 엘리먼트들이 보통 따라가기 때문에 상속되는 게 더 편합니다. 하지만 보도 같은 경우는 보도를 필요한 곳에 딱 특정해서 그곳에 보도값을 주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상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상속을 무효화시키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작성하기 때문에 상속으로 하면 불편한 거죠. 그럼 확률적인 것들에 의해서 어떤 속성은 상속을 하고 어떤 속성은 상속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예제는 강제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선택을 해볼게요. 똑같이 이 UL 엘리먼트의 스타일 값으로 보도 1 픽셀 솔리드 레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그 바로 밑에 있는 하위 엘리먼트의 스타일 값으로 보도 인헤릿이라고 속성을 지정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상속이라는 뜻이죠, 인헤릿은. 그리고 보도 속성을 상속한다고 해놓은 건데 그건 뭐냐면 부모 엘리먼트가 어떠한 속성이건 즉 상속을 하는 속성이건 상속을 하지 않는 속성이건 자식 엘리먼트의 속성의 값이 인헤릿이면 무조건 부모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속성 여기서는 보도죠. 그 속성을 상속하라는 그런 강제적인 명령인 겁니다.